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남길 정서를 선물로 주는 행동 일곱 가지. 아무리 화가 나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 주기.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밝은 톤으로 아침 인사해 주기.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기 놀란 아이를 다독여 주기. 아이의 고민이나 의견을 들을 때 나의 감정이나 판단 없이 경청해 주기. 아이가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진심을 담은 응원의 편지를 써서 가방에 넣어두기. 예상 밖의 진로나 꿈을 결정할 때 막아서지 않고 기다려주기.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지 말고 경험과 과정으로 보도록 격려해 주기. 성숙한 사람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 다섯 가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와 의견 대 의견으로 토론하며 생각을 대화로 풀어나간다. 화를 무조건 누르지 않는다. 스스로 정화 작업을 충분히 보낸 후 한하게 했던 대상과 자신이 불편했던 점을 나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조율해 나간다. 나를 화나게 한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문제에 내가 왜 이토록 화가 나는지를 성찰한다. 욱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자녀가 가정에서 가장 상처받는 말 엄마 아빠가 비난과 반말로 이야 너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크게 혼날 때 자녀에게 화가 나 포기하듯 말할 때 나는 이제 모르겠어. 이제 나는 재신경 안 쓸 거야. 자녀의 부족한 과정을 비난과 지적으로 말할 때 너가 숙제를 똑바로 안 해서 너는 스스로 한 적이 없다. 너는 그게 문제다. 너가 할 거나 똑바로 해라. 비교하는 말 동생도 아는데 너는 왜 그래. 네 나이 또래 중 누가 그러니 너만 그런다. 부부가 신뢰를 쌓아갈 때 필요한 요소 다섯 가지 싸우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 나누기 과거 이야기로 현재를 망치지 말기 다른 사람 입장을 대변하며 말하지 말기 전적으로 배우자 편에서 대화하기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지인들과 관계 맺기 함께 있으면 가장 즐거운 대상이 내 배우자 되기 백번 말해도 안 바뀌는 사람의 속마음 네 가지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피곤하고 예민한 사람이야 내 생각이 맞지 하지만 싸우는 건 피곤하니까 내가 바꾼다고 말할게 내가 볼 때는 너가 바꿔야 하는 게 더 많아 이렇게 살아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껏 잘 살았어 바꾸려고 말하는 네가 문제야 아내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열 가지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 힘든 일 많았지 몸은 어때?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날이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었어? 밥은 먹었어? 아무리 바빠도 밥 꼭 챙겨 먹어 육아하랴 살림하랴 당신이 고생이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예뻐지는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 애들이 당신 닮아서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 당신이 말한 게 다 맞는데 내가 다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볼게 여보 나 퇴근했어 빨리 집에 가서 도와줄게 조금만 버텨 사랑해 고마워 부부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대화법 열 가지 오늘 힘든 일은 없었어? 내가 뭘 도와줄까? 뭐든지 이야기해 당신 보니 힘이 난다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아 그렇게 해보자 힘들어도 늘 힘내줘서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당신이 오죽하면 그럴까 내가 더 도울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는 사람 중 당신이 가장 훌륭해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옆에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의 특징 여섯 가지 나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본인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사람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 나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늘 베풀며 나와의 관계를 가치있게 여겨주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나에게 집중해주는 사람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말열까지 말 안 해도 힘든 거 알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오늘 저녁에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쉬자 일할 때 힘든 일 많지? 늘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야 자기 못하는 게 뭐야?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을 가장 존경해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당신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요 당신 의견이라면 나는 존중해요 이렇게 추운 날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 많아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오늘 밤 기대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대화법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삶이 너야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기뻐 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와 매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야 너는 빛이 나 내 옆에 있으면 내 인생도 빛이 스며들 것 같아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칭찬하고 좋아해 너의 주변도 너처럼 멋져 사랑해 고마워 내 인생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 넌 나에게 행운이야 부부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싸울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 중 두 가지는 답답함과 억울함입니다 답답함은 비난을 낳고 억울함은 변명을 낳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듭니다 비난은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답을 알려주며 당신이 틀렸다고 비난하기보단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며 기다려주세요 변명은 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외쳐도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억울한 감정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진실을 알려주기보단 상대방이 내 진심을 듣고자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부부의 사랑은 기다림이며 존중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기다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의 진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